2023년 5월 5일 새벽 1시 15분입니다. 5월 4일날 2시 30분에 출발을 해서 핫꽁치하고 새꽃이용 전원 손가락 두마디 정도 되는거 대전원은 안먹습니다. 새꽃이용으로 이렇게 칼을 가져오지 않아서 가위로 장만했습니다. 자 저녁식사 겸 오늘 잡은 핫꽁치 투망하는 조가는 내일 편집에서 올리도록 하고 자 일단 핫꽁치맛 오래간만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위로 자른 핫꽁치 음 이 핫꽁치맛 착착 달라붙습니다. 전원 이것도 가위로 자른 새꽃이용 전원 음 쌉싸부리하게 향기 더 음 아무튼 맛있게 먹고 내일 또 비가 온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식사하면서 이 영상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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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